정강이 보호대 영상은 있긴 한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정강이 보호대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의 다리통의 근육이 위쪽에 종아리가 있는 R이 이렇게 있는 쪽에 그 무슨 근육이라고 그러지? 제가 보디빌더가 아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위치가 이거 이재성 때문에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위치에 종아리가 이 위치에 있다가 이게 정강이 보호대에요 싱가드 이 정강이를 보호한다는 건 초대뼈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대뼈를 보호하는 거죠 그 초대뼈는 초대뼈가 있는 쪽에 이렇게 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초대뼈는 초대뼈 위에 있는 뼈가 그대로 피부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팔 안쪽에 있는 뼈들은 그 뼈를 주변을 근육조직들이나 이런 살들이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져서는 뼈가 직접적으로 안 만져지는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초대뼈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초대뼈라고 우리 아는 정강이뼈는 그대로 만져져요 위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쭉 내려보면 그러니까 외상을 일반적인 가드 복싱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잠깐 오셨었는데 헤드기어를 끼는 것은 사실은 충격 외부에 충격 흡수를 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외상 보호에요 외상 보호라는 것은 맞아서 찢어지거나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싱가드의 프로텍션 능력은 뼈에 이렇게 카본으로 만들어낸 이런 소재 같으면 사실 굉장히 보호 성능은 뛰어나겠죠 무게도 가격인데 대신 가격이 비싼 거고 이 성형성 같은 것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우면 이렇게 스타킹을 넣고 이게 좋아주면 되는데 성능이 좋은 제품들일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각설하고 이게 여기 높이에 맞게 여기에 두께 여기 안쪽은 결국에는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게 내리가면 두께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원래 넓은 부위를 가리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리게 되면 두꺼운 부위가 조금 더 얇은 부위를 가리게 되고 여기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걸 흉내낸다고 동일한 싱가드를 쓰면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발이 돼 있던 여기 가리는 싱가드를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내리는 만큼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다리가 가늘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이격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격이 생길수록 이 싱가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여기에 테이핑을 하든지 해서 이걸 고정시켜야 되고 별도로 또 하나는 뭐냐면 싱가드가 지나치게 아래 내려와서 발목 쪽에 걸리면 발목 가동성이 떨어져요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거 싱가드는 그 다음에 싱가드는 말씀드렸지만 정강이 초대뼈를 정확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가했어야지 보호가 되는 거지 이걸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정강이 일부가 노출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싱가드가 작은 거 불편하니까 작은 거를 쓰는데 이거의 반 사이즈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강이 보호 능력이 없죠 정강이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 원래 이유가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이거는 룰북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규칙에 무조건 의무해야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할 거면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게 호날두라든지 베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수들의 싱가드 착용 상태를 올려둔 게 그 선수들은 다 큰 거를 쓰죠 큰 거를 하고 최대한 많이 가릴 수 있는 걸로 그렇다고 아주 비싼 제품들도 아니거든요 김오련 님이 싱가드가 큰 거를 착용하고 무게가 사실 무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무게는 무게는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큰 거가 자기 발에 사람의 쇼티뼈를 구성하고 있거나 전족부 쪽에 다리 굵기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고정이 잘하는데 큰 거 될수록 테이핑을 작은 거면 밑에 발목 쪽에만 한번 감아줘도 되는데 다리가 가는 친구가 사이즈 큰 거를 해서 가리면 아까 말했듯이 이 폭 같은 게 넓어지니까 이 폭이 넓어지면 여기 딱 정확히 홀드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경우가 드무니까